쪼꼬쪼꼬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땅의 신수님은 어딨어? 아, 쟤네 축구야? 쟤네 기노피오로 축구하고 있죠? 아 귀여워 불쌍한데 귀여워서 도와주고 싶진 않아 아 귀여워 도와줘야 될까? 나는? 그들을? 그치만... 네? 너무 귀여운걸 뭐냐뇨? 힝힝 저는 체육회 회장 기노피오예요 아직 더 뛸 수 있어요 마리옥씨도 해볼래요? 흐흐흐 시큐 이거 내려가면 뭐 있다는 거지? 근데 얘네부터 일단 도와주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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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다 알아듣는거 봐 아 기노피오부터 때려서 구해주고 싶었는데 아 불쌍해 흐흐흐흐 이거 다 죽는거 아니니 근데? 일단 응원 응원해 나 죽을지도 몰라 이거 이야아 770원 옮겨졌어 그리고 2,2 데미지 그리고 풀피 회복 어 1 단 하나 단 하나 아 불편해 링조작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무뇨 무뇨 완벽해 완벽한 걸까? 이거? 이것부터 하자 아냐아냐아냐 아우 해 아 나 아이고 나 가시 나 없네 강철 신발 없네 이야 강철 망치가 없어 아니 강철 부츠가 없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번 더 이게 원턴킬이 돼 근데? 어어어어어어어어어 muchís 잠깐만 가드! 아싸 얘는 뭐야? 불 뿜었대 종인데 나한테 그것도 이거는 그냥 땡길 수밖에 없다 아 혹시 이거 강출부추가 없는 걸 알아서 시스템상 해머로 깰 수 있게 만들어준 걸까? 대박인데? 그쵸 빡 집중하면 가드도 할 수 있어져 아 흐 아씨 짜증나 가드는 늘었지만 엑셀런스 타이밍은 어? 쟤 갔어 그냥 갔어 뭐야? 아 왜 이러니? 아 나 왜 이래? 일부러야 이제? 흐 다 다 틀려 다 틀려 초코포 다 틀려 요녀요녀요녀요녀요녀요녀요녀요녀 빈사 상태다 빈사 상태야 당장이라도 죽을지도 몰라 나는 안녕 고생했어 일단 약부터 먹자 저는 축구공이 아니에요 한마디하고 갔어 여기도 뭐 있는거 아니니? 여기 뭐 있는거 아니니? 다행이다 의심병 생긴다 안녕 이 토건 피크닉 로드에 있는 땅의 사원이랑 이어져요 그럼 절로 가서 땅의 사원에 가서 구슬 3개 넣고 아 여기구나 뭐야 왜 여기서 나와 물음표 블록에 들어간 키높표는 제가 처음이죠? 아 귀여워 저장 블록도 한번 하고 온김에 그럼 내려온김에 다시 올라가야되네 기껏 올라왔더니 다시 내려가야되네 나중에 가위 얻어서 저 종이 자르는거 아니야? 추측성 스포일러 뜯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? 지금 움직이지 않았어 아닌가? 뜯을 수 있을거 같긴 생겼는데 나중엔가보다 똥타워 똥타워 그러면 이제? 여기서도 딱히 할거 없잖아 아 내려가.. 내려가보자 또 뭐 있겄죠? 저긴 좀 이따가가보죠 뭐야? 나 노리고있어 나 노리고있어 얘 다 나노리고있다 아닌가? 야 던져 던져봐 어? 뭐요? 아 귀여워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흠 쓰러졌어 너무 귀여워 헤이ён 너무 귀여워 무슨 얘기가 necessary 공을 빼서 공을 뺏어 엌? 엉? 쓰러트리고 쓰러트리고 가까이 가면 아 그리고 빨리 이거를 빨리 깨 아 아 빨간 터틀볼이었어 이게 종이거인 헤이오에게 패스컷으로 획득한 빨간색 터틀볼 이상한 구슬이 4개나 보였어요 아 너무 귀여워 으악 뭐야 이젠 보스전 떼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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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워 헤이오 카와이 유놈아 유놈아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을거야 유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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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워 괴로워 됐다 됐다 유놈아 아 귀여워 마리오씨 뛰어다니느라 힘드시죠 이거 받으세요 여기 너무 많은데 하트가 3개나 3개나 더 있는데요 일단 이 종이라도 다 모아 나중에는 종이 뭐 빨아들이기 효과업 이런것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 풀핀데 뭐 풀핀데 풀피약을 3개나 주네 그것도 소지할 순 없지만 안녕 응 뭐라고 있었냐고요 보시는대로 축구하는 중이에요 축구공이 보여요 상상력의 힘은 정말 대단하네요 아 그러니까 얘네를 뭐 개조해서 그 거대 해이오한테 넣었나 축구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뭔데 뭔데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 해이오 종이 거인 해이오 이건 꼭 보고 가야겠다 너무 귀여우니까 해이오 너무 좋아요 안그래도 제 프사 카톡 배경사진도 며칠 전까지 해이오였어요 근데 바꿨죠 여기 들어가는게 이제 마지막 진행이겠네 무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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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더 갈 곳이 있었나